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하도 이렇게 터프하고 시사 문제가 조금 골치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이제 독서에 관한 서평을 많이 쓴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지혜도 제공하고 위로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독서 노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번에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이 방송 드린 내용은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로마 황제의 명상록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명상록의 말미에 보면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영향을 받았던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의 대표주자 가운데 아닌 에피텍토스의 글들이 부록에 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이 에피텍토스 이 작가의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는 여러분들의 검욕과 이승을 중시하고 감각을 굉장히 배제하는 대단히 실용적인 철학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어떤 분이 스토아 철학을 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지는 철학입니다. 그렇게 평을 했던데 아주 착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에피텍토스의 지혜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피텍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지 대단히 실용적인 흐른데 자기개발성 성격이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피텍토스의 철학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 후 55년에 태어나서 135년에 사망한 인물이네요. 로마 동쪽의 변경지약인 피르기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난 노예 신분이었던 어머님일 듯 자랐고 몸이 안 좋았네 불구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인 에파트로티토스가 에피텍토스의 재능을 인정해서 해방노예로 풀어줬고 당대 최고의 스토아학바 철학자로 알려진 무소니우스 루프스에게 철학을 배울 수 있게 해줬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이런 이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이제 터키 지방에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용적입니다. 세상사 가운데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사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바라는 것 혐오하는 것 등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육신과 재산과 명예와 통치 등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닌 것들입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그 본질상 아무런 방해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소관이어서 허황되고 예속적이고 제약이 따릅니다. 내 소관과 남의 소관을 제대로 구분함으로써 바랄 것만 바란다면 그 누구로부터 강요당할 일도 방해받을 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10쪽에 나오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들과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그런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아주 멋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뚜렷하게 구분해버리게 되면 삶에서 오는 부담감 같은 걸 상당히 들 수 있는 거죠. 꼭 같은 이야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에피텍토스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외의 것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겉이 번질을 한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신문하는 원칙에 따라 따져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과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이성으로 하여금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무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식족의 내 권한에 속하는 것들과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스토아 철학은 이성의 활동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 유파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것이 과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냐 아니냐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참 한 3년 정도 선거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구독자 수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나 이런 거가 그런데 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선거 문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거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은 열심히 하지만 방송이 이렇게 좀 번창하거나 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다루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통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의 이성으로 하여금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심성의껏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발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내 결핍을 채워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할 때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라. 예를 들어서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도자기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질그릇임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깨지는 본질을 가진 그 질그릇이 깨졌을 때 이것을 담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자식이나 아내에게 입맞춤을 할 때도 내가 입맞춤을 하는 상대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자식이나 아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철학자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삶을 좀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본질을 볼 수가 있으면 매사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질그릇은 깨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든 동물은 생명이 유한하다. 이게 본질이란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사사로운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란 행위 그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라면 소크라데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에 부딪히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 자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 자신의 생각으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무지목매한 사람은 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늘 남탄맛 합니다. 하지만 깨우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깨우친 사람은 자신도 남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런 부분이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추가적인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쾌한 삶을 살아가는 실용적인 기술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술을 읽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얼마든지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선한 것에 대해서 우쭐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쪽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라. 여러분 여기 에픽텍토스라는 그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자리인가 권력인가 명성인가 분가 물론 그런 것도 가진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렇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선하고 바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대법관 한 명이 이 나라에도 없는 겁니다.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에픽텍토스가 이야기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대법관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선거에 가난한 죄다 뭡니까 죄악을 저지른 죄를 저지른 인물들인 겁니다. 자식들 앞에 어떻게 설지 모르겠습니다. 항해 중에 배가 잠시 한구에 정박했다면 배에서 내려 물도 구하러 가고 물을 구하러 가는 길에 조개나 꽃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장이 부를 때를 대비해서 항상 배에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배를 놓치지 않으려면 선장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조개나 꽃 대신에 아내나 자식을 얻게 되고 누구도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장이 부르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뒤돌아본 없이 배로 달려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선장이 불렀을 때 배를 놓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18쪽에 나이가 들수록 배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 고대 그린 시대는 다신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아마 이 에피텍토스가 여기서 선장이라는 것은 운명을 주관하는 신정도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서 기독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선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신론에 속하시는 분들은 선장을 운명이라고 볼 것이고 부르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올 상반기 다섯 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책을 썼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이 깊고 나라 앞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구매해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책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룬 책들이 더 많이 확산돼서 선거를 되찾고 참정권을 보존하고 우리의 노후와 자식들의 여러분들 앞날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